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사업을 차세대 핵심 연구사업으로 선정하고 5년 동안 29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키스트는 나노신경망 모사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를, 양자컴퓨팅사업 책임자로는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스트는 해마다 양자컴퓨팅사업의 33억 원, 나노신경망 모사기술사업의 25억 원의 연구비를 5년 동안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이 국내 인공기술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